안녕하세요. 조리직 학생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중앙고시학원에서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현창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도 별로 안 남았고 많이 답답한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한국사 100장 맞도록 강의 계획이죠? 이거를 좀 설명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조리직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가 비공개요. 비공개이다. 그런데 이 시험을 봤던 학생들이나 일부 공개된 문제를 보면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난이도는 중하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중하 정도다. 그리고 조리직 경우에는 교행이죠. 교행. 원래는 교육행정직이 들어가잖아요. 교육행정직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원래 교육행정직이 지방직이죠. 지방직과 별개로 따로 시험을 봤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교육행정직도 지방직에서 같이 보게 됐어요. 지방직에서 같이 보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 조리직 한국사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을 것 같느냐. 이제 기본적으로 교육행정직 스타일을 기본으로 해서 지방직까지 약간 통합된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방직과 교육행정직은 우리 한국사 시험에서는 난이도가 한 중정도 되는 시험이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난이도는 중정도에 맞추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쉽게 나온다면 하도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난이도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장에 가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상, 어렵게 공부를 할 필요 없고 최상으로 맞춘다면 중정도, 중과 하 사이죠. 이 사이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험이 별로 안 남았어요. 지방직이 6월 달에 있죠?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점수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겠죠. 모든 걸 다 하려면 안 돼요. 모든 강의를 다 듣고 모든 책을 다 보고 하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원래 공무원 시험이죠?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1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시험이 별로 안 남았으니까 몇 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3, 4, 5, 6이니까 4개월밖에 안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4개월 동안 점수를 내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양을 좀 줄여야 돼요. 그래서 쌤이 기본 이론반이죠. 우선 기본적으로 이론을 들어야겠죠. 그래서 이 테마노트죠. 테마노트 요약서죠. 테마노트 요약서로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테마노트는 대개 페이지가 300페이지가 되는데 이 300페이지 안에 웬만한 모든 한국사 기본 이론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만 공부해도 충분합니다. 그 이상을 할 필요가 없을 거라 사료가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욕심이 날 거야. 보면 사람들이 두꺼운 이론서죠. 1200페이지짜리 두꺼운 이론서를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원래대로 이 책을 봐야 돼요. 그런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1년을 할 생각을 해야 돼요. 1년 정도다는 시간을 잡고 공부를 하실 분들이라면 이 기본서 1200페이지를 가지고 수업을 다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으니까 핵심 위주로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쌤은 여러분들한테 테마노트 수업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이 300페이지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것도 적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테마노트 이론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뭐냐. 심화발인데 심화발인데 바로 이기다 특강이라는 게 있어요. 이기다 특강이다. 그래서 두 달 과정입니다. 두 달 과정인데 테마노트를 기본으로 해서 쌤이 기추문제를 같이 풀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테마노트에 배웠던 이론을 문제를 풀면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가장 좋아하는 수업이고 수험생들한테 효율성 있는 수험으로 이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문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수업이 되겠어요. 그래서 테마노트 다음에 이기다 특강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뭐 주중에 계속 일해야 되고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아이도 봐야 되고 시간이 없어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여기 지피지기 기출문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쌤의 테마 기출문제집이 있어요. 테마 기출문제준만 풀어준 수업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기다 특강 같은 경우에는 요약 수업과 더불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건데 이 수업은 문제만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수업의 양이 좀 적어요. 그래서 이기다 특강이 예컨대 예컨대 한 80강이라면 기출문제 풀이는 40강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문제를 풀고 싶을 때는 이 수업을 듣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업이 제일 좋아요. 사실 이기다가 정석이 되겠고 이게 들을 시간이 없는 분들은 기출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원별 문제 풀이는 좀 어렵게 했어요. 이략에 맞춰서 어렵게 했으니까 여러분도 이걸 들을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동형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는 쌤이 최근에 문제들이 어렵게 안 나오다 보니까 적절한 난이도로 동형 모의고사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지막에 이지문제식, 이시문제식 모의고사를 보시면서 실전 연습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나는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런 분들은 딱 3개. 테마노트, 기본, 기본, 테마노트, 기본반, 그리고 이기다 특강, 그리고 마지막에 동형 모의고사 했죠. 3개 위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시간도 많고 내년도 대비한다. 그러면 1년 정도 공부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사실 수업을 다 들어야 돼요. 들으면서 준비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촉박하고 핵심 위주로 가고 싶은 분들은 쌤이 추천하는 3개죠. 테마노트, 이기다, 그리고 동형 모의고사 중심으로 수업을 들이고 그래도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이기다를 좀 건너뛰고 기추문제, 테마 기추문제 수업이죠. 두 달짜리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추문제죠. 기추문제를 풀 때 팁을 좀 드리자면 기추문제 집도 굉장히 두꺼워요. 두꺼우니까 여러분들이 다 풀려 하지 말고 이제 조리직과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풀면 좋겠죠. 소방직, 그리고 법원서기보, 그리고 교행 있죠. 그리고 추가하면 지방직, 구급. 이 4개죠. 4개. 4개의 직렬 위주로 여러분들이 기추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이 이제 조리직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만 정복하시고 이 문제 위주로 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직렬들의 문제를 풀면 됩니다. 기타 직렬이죠. 다른 직렬들의 문제를 풀면 되는데 아마 이 정도 문제만 풀어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점수가 효과적으로 나으실 거라 사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안 남고 이제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점수는 빨리 이제 올라가야 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로서 이제 양을 줄일 수 있는 수업이 필요하다라고 선생님이 판단돼서 이 추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 추천을 받으시고 선생님을 믿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수업시간에 하라는 대로 공부하신다면 단기간에 분명히 고득점을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